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봉차트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적산병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에는 흑산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적산병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죠 영어로는 이제 three black crow 라고 하죠 바로 3마리의 까마귀가 고점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좀 징조가 안좋죠 그래서 이것은 고과권에서 나타나는 완전한 매도신호입니다 이것도 실전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숨막힘 곧 데드크로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20ma와 120ma의 숨막힘이 발생하려면 이렇게 고과권에서 흑산병 이상의 봉들이 자꾸 나타나야만 비로소 꼴가닥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과 결부시켜서 봉의 해석을 해봅시다 그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학습효과에 길들여지게 되죠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어떤 착각에 빠집니다 이러한 때에 기존의 상승세를 의심케 하는 장대음봉이 한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이 반신반의하죠 이건 조정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날 보니까 이런 심리로 인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즉 두 번째 날의 시초 가격이 전일음봉의 몸통 안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즉 전날 발생한 장대음봉의 매도세를 상당 부분 잡아먹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즉 이 부분에서는 포화형 정도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초가 이후에는 관통형이나 상승장학형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에 편승을 해서 매도를 미루게 됩니다 그랬는데 종가에 보니까 다시 장대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슬슬 이제 불안감이 밀려오지요 세 번째 날에 보니까 역시 시초가는 좀 떠서 시작을 합니다 이쯤 되면 고점 대비해서 볼 때 대충 마이너스 2-30%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매수에 참여한 사람들은 갈등을 느낍니다 매도하자니 좀 애매하고 더 많이 사기에도 조금 망설여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매도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비관론이 힘을 얻죠 그래서 네 번째 날 시초가격이 개파락해서 시작이 되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여기에서 매도를 칩니다 결과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최고점에서 사가지고 최바닥에서 판셈이 되는 겁니다 즉 개인들이 참지 못하고 추경 매수를 하는 때가 바로 주가의 고점이고 초보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팔게 되는 때가 바로 바닥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보자들이 투매에 동참을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은 거의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이쿠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팔고 났더니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황당하죠 자 그러면 왜 하필 네 번째 날에 주가가 반등을 내줄까요 쉽습니다 이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면 고점 대비해서 볼 때 한 40-50% 정도는 하락한 지점일 겁니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죠 단기간에 많이 내렸으니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바닥에 툭 맞고 튀어오르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발 매수세로 잠깐 반짝 했다가 다시 추가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을 뭐라고 했죠 헛개비라고 했습니다 이동평균서 설명을 드릴 때 헛개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타나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실전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헛개비조차 발생하지 않고 급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헛개비가 발생한 시점이라면 이미 이평선의 관계는 숨막힘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재반 이평선들이 하락의 각을 잡게 되는 거죠 이평선들의 방향이 아래로 꺾이고 있어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인 120ma 마저 하락 방향으로 꺾이게 되면 사실상 주가는 끝장이 난 겁니다 이후로는 엄청난 고난의 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숨막힘 이후의 주가는 꼴가닥입니다 사망이에요 또한 이 세계의 장대 음봉이 발생한 지점은 나중에 주가가 상승 반전할 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장대 음봉의 몸통은 매도 압력이라고 했죠 이러한 매도세가 한 개도 아니고 세 개씩이나 모여 있습니다 즉 강력한 저항선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도 좀 크게 보자면 역시나 하나의 큰 장대 음봉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엄청난 본전 매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개인들이 이 지점에서 많이 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력들은 이 지점에서 팔고 나오는데 개인들은 이러한 곳에서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수의 개미들이 이 고점에서 세력들의 물량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 부분의 본전 매물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개미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할 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냥 저도 같이 씁니다 개미라는 것은 소액 투자자를 뜻하는 소거입니다 개미들의 특징이 뭐죠? 응집력이 없습니다 그 수는 엄청나게 많고 몰려 다니지만 큰 위력은 발휘할 수가 없죠 이것을 빗대서 한 말입니다 그 다음 삼공형입니다 갭이 3개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갭은 봉차트로 보기보다는 패턴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 이 내용은 사케다 3법이라고 해서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사람 사케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한 내용이죠 나중에 패턴에서 삼불천정형이니 또 뭐 삼천형이니 해서 배울 겁니다 여기에 앞에서 배운 삼병형이 있고 또 삼천이나 삼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이 갭을 다룬 책도 시중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돌파갭 소멸갭 등등 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만 일단은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갭이 3개 정도 발생을 하게 되면 기존의 추세를 따라가지 말자 하고 정리를 해 두십시오 갭은 붕 뜬 거죠 메꿔지지 않은 공백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중에서 이러한 갭이 3개 정도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니까 무리하게 추경 매수에 가담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하락 추세 중일 때 이렇게 갭이 3개 정도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하락할 만큼 하락을 했으니까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대중을 따라가서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얘기겠죠 제가 좋아하는 주식 격언 중에 시세에 순응하고 대세에는 역행을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계로 이루어진 복합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